진짜 개홍머너신게 이제 후사도 팽임 아 와우 근데 이분은 홈모너잖아 짜짜팩인데 짜짜팩 폰맨 후니 와 각도 어디래 와 각도 실화냐 뭐야 뭐야 에러비 earρα iz 오 입 춰 춰 woo 휴 어쿠 춰 appe 찢 으 마 마 마 마 마 나 아이씨 나 이거요? 어이 쒸아아 이게 이곳 담아야 돼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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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불로 1불로 2불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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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불로 그럼 시작해보는 1불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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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게이 아이유 따아악 잡기 1층 벽꽁인데 코레아 겐지스 4층 벽꽁 아이씨 더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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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흐흐흐흐 허키나잇디 아..쥐네? 2단단 프레임이시지? 마이너스 이었으면 같이 가야되네 와아 와아 가득하네? 저 레드패링했는데 저 레드패링했는데 아 지랄 와 ㅈㄴ 났다 와 저거 노리옥 한 발 썼는데 저거 보호박 못해요 아아 죽다 저거 보호박 없다 아 나 이 가을 믿었어야지 이거 보호박 아아이 어? 하윟 형 랩 아니 val 부터 전개됐죠? 별명이 늘어 그래도 요새 대회 나올 때 CPM으로 나가는 이유가 닉네임이 너무 길어가지고 아 기랄권 아 기랄권 CPM 으흩 야 패링래야 했어요!!! 크리스찬 베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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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허버 노래서 빵발 카운터 갔네 와 펜 깡쟁이 툴나 쎄졌다 진짜 그냥 회피라서 모버리키 캠이 좀 약간 제멋대로 하기 참 좋은거 라운드 3 호페리 아이고 뭐야 봐봐 저것도 손패링하고 가드 빼있으니까 압양손하고 네 과연 아니 야 이거 아냐 굴방이 도나 좋지 힐링은 뭘 바르기 좋은데 근데 이게 중단에다가 이타 기술에 빨라가지고 힐링이 안 돼 힐링이 안 돼 아 뭐야 와아 박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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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뒤로가잖아 팽이 막 지체로 쇼 한다고 드러냈 박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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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씨 드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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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지경 무슨 여자 방송에서 막 전보고 있네 희한 걸 다시네 무슨 과몰이 타서 보고있어 무슨 과몰이 타서 보고있어 무슨 과몰이 타서 보고있어 무슨 과몰이 타서 보고있어 이상한 사람이네 뭐했지 뒷체를 막고 띄운 적이 없는 것 같아 처음 막았는데 추드렸나 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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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안썼어요 아 이거 안쌓네 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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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발이 퓨스 아 이거 아 티나 받네 아 안 됐는데 히힛 더 들어왔으랴 그래서 가드를 시키는 쪽으로 나이스 나이스 오 매직 오 매직 아 어떻게 역해 이름이 사이보그임? 아 왠지 아 진짜 오 존나 급격이다 이 시키 아 그냥 왜 하지 패딩을 하는건데 아 이 시키 어허 뭘 누르셨나요 나쁜생각 어이 끄 끄 끄 나락의 가비율이 별로 안좋으신다 많이 쓰게 되네 진이 나락을 잘 못먹는 사람들은 많이 쓰게 되면 게임 편하게 들긴 해 아 벽감 불안한데 아 됐네 이게 안 된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예에에엣 패트워치 와 드디어 맞고 뛰었다 빠바밤 포유 안주 수마철 혼만해 어휴 이제 거기도 전에 너무 폭하게 뛰었습니다 짱속 아 오가 개삭이네 우와 오 저다자 때린다 와 ㅈㄴ 아프다 야 저걸 어떻게 다 막아요 사람이 씻기 아니야 오 에어로빅 뭐야 이거 펴헤헤 아아 저게 또 존나싫어 어 내 폭포 나왔다 코흐흐흥 어이씨 발로 할거 발이 더 길어가지고 아 뭐야 왜 안나가 아이쿠 아이쿠 팽이라서 그래요 팽이라서 팽이 할게 많잖아 팽이다 팽 팽이면은 그거를 뭐라 해야하지 상황을 막는다기보다 기술로 커버 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캐릭이 그래요 팽한 사람들이 팽을 주캐로 하는 사람들이 가드가 다 약해요 솔직히 가드가 좋은 사람을 잘 못 봤어요 그거뜬 цев에 관리가 advs 가드 그리스도 관리가 자기가 생각, 자기가 아 내가 여기서 시민 어떻게 할지, 시민 어떻게 할지 생각하다가 가득 약해지는거 근데 지딩같은 애들은 기술 몇개월은 막 돌리잖아 아 이거 안썼어요 아아 룻이 노? 아 레인 좀 달라, 근데 레인은 자기가 할게 많은거는 맞는데 레인은 틈이 있어 레인도 은근히 틀에서 넣는 캐릭이라 레인 좀 달라 레이가 탭보다 뭐가 없어 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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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2 2 2 2 2 2 3 2 2 2 3 3 4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봐봐 샤오유도 앉으면 되잖아 샤오유들은 보앙을 잡아요 근데 그 보앙을 잡으면서 보앙만 잡는게 아니라 보앙하고 기술을 누르잖아 맞죠? 그래서 이미 가드가 가드가 아니라 내가 기술로 커버 치는거야 가드가 아니라 팽들은 커버하자 가드 가드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끝걸이 안됩니다 노멀진 스티브들이 가져가 정말 좋지 스티브들이 너도 잘하고싶어요 핫 스티브들 공항 홀라인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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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